그래서 김우빈한테 연락은 왔고? 아니요 아직 답도 없는데 그냥 막 무작정 기다리는 거야? 이 주말이고 그래서 주말에 PPL 리스트는 잘도 보냈더라 격떨어지게 광고부터 잡아오니? 지금 그런가 할 때야? 아니 자긴 그냥 아주 드라마판이 만만하게 보이지 그치?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내가 노진우한테는 대본 보내지 말라고 했던 말 뭘로 들은 거니?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노진우한테 내 대본 까였다 소리를 듣게 만들어 내 대본 노지하다 그랬다며 걔가 아니 노진우 매니저거든 아 됐고? 대화는? 아 그렇지 방송국이 될 것 같다 아 그럼 방송국을 바꿔 나도 노진우 별로거든? 아니 아니 내가 썼고 송혜교 여주에 제작사까지 빵빵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니?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연출은 정해진 거지? 아니 그것도 아직 아 미쳐버리겠네 야 너 미친 거지? 야 지금 당장 내일모레가 지금 촬영인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? 스퀴즈 맞추겠어? 어? 장피디 너 책임져라 아 아 아 아